유찬아 2번부터 해보자 일반동사 시험 한번 채워야겠다 니네 30문제 있으니까 근데 20문제 다 채워서 일반동사 시험 좀 치자 노! 알다! 근데 비동사 시험치면 안 돼요? 응 안 돼요 비동사 시험치면 안 돼요 어떻게 만들 거예요? 어 나는 안다 그의 형제를이니까 브라덜이 되겠고 도지유 도지 해도 돼요? 응 언니 저 어리여 선생님 해주세요 Dad is mine She 마이 시스터리니까 아니야 슈즈잖아 댐 도윤이 2번에 3번 도윤이 왜 이렇게 해 요즘에 도윤이 틀려가지고 엄마는 보고 다녀를 만들어야지요 엄마는 아이고 아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 이 연필들 이잖아 이 연필들 도윤아 이 연필 하면은 디스펜슬 이 연필들 이라고 하면은 복수니까 디스펜슬 쓰지 그지 복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다니까 복수니까 비동사 뭐 써야되겠어 비동사 비 이즈 아니 아니 얼 얼 그러면 니니 물어보는 말이니까 순서밖에 알겠죠 or 디스펜슬 그 다음에 니것 너의 것이 뭐야 너의 것인가 봤네 너의 것인가 봤네 너의 것인가 봤네 아쿠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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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 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유 양념은 안 쟀는것 będziemy 알려드리고 있잖아 빨리 풀어 유유유유유유우 유 땡 유얼스 유 유얼!! 유 유얼스잖아 아 그래서 아까 유얼스 중 그래 도윤히 4번 불 유유 유유유유유유 유. 슈퍼 이글님. 유. 저것들 모르면 공부 다시 해야겠네.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오! 오 기억력 좋아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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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마. 마지막 건 제가 풀게요. 나의 언니는 my sister. 없대. is not in the library. 와 일반 동사 조지자. 이런 거. 뭐요? 뭐뭐 하다잖아 그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 알죠. 누구가 누구는 뭐뭐 하다 은는 뭐뭐 하다가 나오는데 이 주어가 뭐일 때 쉬히이실 때 동사에 무슨 짓 해줘요? 동사 뒤에 s나 es 붙여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s가 붙는데 어떤 거 s, sh, ch, x, o로 끝나면 es. 자음 플러스 y는 y를 i로 바꾸고 es. 모음 플러스 y는 그냥 s. heaven을 heads로. 이거 줘요? 비동사 친댁잖아. 아니. 비동사 안 줘요. 이거 줘요? 그러면 봐봐. 아직 정확하게 안 정했어요. 정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일반 농사. 그렇죠. does. 하다. 떠오르다. 공부하다. wash. 쉽다. 핸드워시라고도 하자. 핸드워시. 그 다음에. teaches. 가르치다. works. 일하다. closes. 닫다. 닫다. 선제 오면은 시험표. 맞잖아 배운다. 클로즈 도어. 남의 빈칸에 알맞죠. 어 잠시만요. 여기 클로즈 도어. 여보세요? 이거 뭐야. 클로즈 도어. 어. 이거 닫는 건 뭐지? 클로즈 도어랑. 그 뭐지? 어 어떻게 아셨어요? 지금 오후 3시 1분인데. 어 근데 또 왔어. 왜. 어 왜요? 어 일어났나. 아 일어났나? 아아 잘 알았어. 강아지다. 아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데이터 잘 돼? 유심. 그래도 그거 뭐. 어 보이스톡도 해야되고. 그. 엄마 그 뭐 케이뱅크 하고 어플도 해야지. 표정. 표정. 아아 그거는 그거 뭐야 틱톡은? 이 표정. 진짜? 유심 키웠는데도? 아이 그래서 베비 hall은요? 맨날 한 번씩 들어가라고 잘 터지는 데가 있을 건데 응 근데 새벽마다 내 운다 안 자고 몰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테리 말고 샤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냥 베란다에서 자던데 테리는? 응 내 운다 no it isn't it is a super cute rock hip hop air shit 없어 없어 돈 쓸 데는 없지? it is a dog no it isn't it is a dog 또 쓸 데 없는 거 샀네 공장 사람은 이모가 챙기면 되지 맨날 엄마가 챙기면 그니까 그러니까 뭐 좀 사지 돈을 그만이나 가져갔는데 안녕하세요 알겠어 잘 놀다 와 쌤 엄마 지금 유럽 가 있잖아 그래서 지금 전화가 와서 지금 오전 8시라서 지금만 통화가 된대 요전시요 왜요? 유럽은 여기랑 시간이 다르니까요 반대예요 야 유도지 해보자 유도지 유도지 해도 돼요 아워덕스 토비 토비 해도 돼요 조윤아 조윤아 이거 봐 뭐? 선생님 my dad 그렇지 아 땡 아니 유천아 my dad and I는 I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위잖아 위는 S나 ES 안 붙는디 유천이 왜 그랬지 유천이 왜 그랬지 유천이의 실수 유실수 유실수 조윤아 6번 빨리 해 조윤아 6번 빨리 해 민아 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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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시스터디 나이 시스터디 나이 시스터디 땡 왜그래 S가 붙으면 day잖아 근데 S가 붙었으니까 아 아 이 유찬 왜 이러지 유찬아 정신 차려! 유골바가지 유골바가지 유골? 유골바가지 유골? 유골 유골 알 수 있어 할 수 나 이렇게 잡았는데 나 오늘 잠 푹 잤는데 나 이렇게 잡았어 이즈요? 불 랍 랍 랍 랍 맞아 블라이즈 블라이즈 자 3번부터 불러봐 뭐야 골드 응 골드 헬스 크림 프레이즈 힐 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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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쉬 스터디 왓츠 랭 랭 브랜드 한 명이죠? 어 헌덩이 헌덩이 접 저 저 10번은요? 저 플레이 할 때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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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어 맞아 그래서 어 10번은 뭐냐고 왓츠 마이다디 희니까요 그죠? 희였죠 블라이즈 음 굿 근데 옆에 다 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만 알았어 바르게 고쳐봐 이거 헬스고요 이거는 플레이즈고 이거 S고요 이거는 ES고요 이거는 고고요 이거는 클로즈 뒤에 S고요 이거는 ES 붙습니다 언니만을 아까 SH로 끝났는데 S만 붙었네 유도젯 응 유도젯 여긴 쉬웠으니까요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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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희 응 희는 했음 좀 네 S 응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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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h 둘이 더 더럽다고 했죠 Daughter Daughter 응 응 컨 ogóle 컨셉 아우 다렸 텐니즈 이게 왜 텐이야? 텐트로 액스 소아이 그거 안 말했는데요 뭐야? 저의 마이 카센 비스틱 컴퓨터 저희 오늘 뭐해요 저의 마지막 마지막 저의 유찬이 5번 하자 에이 한 6장인가 될걸 비스틱 인도 라 리버 도지 도지 유도 도지 유도 치즈케이크 나의 나의 삼촌 이렇게 말해요 나의 삼촌 가르친다 하늘아 하늘아 할래요 스터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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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코리언 한국이 아니고 한국어니까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되죠 팀 앤 치즈케이크 뒤에 마이 티첼 티첼 티첼이 왜 나와 티치에다가 es 붙으면 나의 삼촌도 선생님 해버리면 어떡해요 가르친다 음악을 티치즈 티카에다가 es 붙잖아 티첼의 다 티첼이 아니고 티치가 가르치다잖아 티치에다가 ER 붙이면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티츄 비동사 나오는 게 맨 앞임 여기서 메일이 뭐예요? 메일은 어차피 시간이잖아 그치? 시간 같은 거는 맨 마지막에 나와요 에브리데이 이거 집어서 채영이랑 소은이랑 지훈이랑 가훈이랑 다 나눠줄까요? 맞아요 강소... 잠깐만 지강소세채? 네 오케이 오늘은 5번 풀었다 강지채소채? 강지채소세? 강지채소세 강은 누구예요? 강훈이 강지채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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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들어왔다 못됐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 뭐야 선생님 요게 이면지네요 어 이면지 있음이라고 내가 맨 앞에 적어놨어 선생님 닫지 못하 네 오늘 할까 오늘 할까 뭐야 이거는 선생님 징그러워요 이제 불러 그럼 틀려 마이 그랜마 산다가 바이야 바이 아니 도유나 생각을 해봐 도유나 봐봐 이게 할머니지 할머니지 너 꽃도 알지 네 메일도 나왔지 그러면 남은게 산다겠지 바이즈 플라워즈 산다가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할 필요가 없지 도유나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일반 동사는 다 나와있잖아 클로즈 스터디 잇 티치 바이 이렇게 다 나와있는데 이제 유도 이제 유도가야되지 유도 얘들아 이번에는 부정문인데 부정문 간단해 잘 봐 이번엔 조금 길 크게 써서 알려줄게 시는 잘 봐 자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잖아 그러면 부정문을 만들때는 어떻게 해야되느냐 자 동사있지 너네가 하는 고 이런거 동사있지 동사앞에다가 동사앞에다가 돈트를 넣거나 she 히 이시면 doesn't 넣어주면돼요 맞아요 돈트나 던즌트 넣었으면 여기 있는 s 나 es 다 없애야되요 없애 다 없애세요 봐봐 여기에 만약에 예문 한번 들어보자 she like 라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she doesn't like 어 어 바꾸래 부정문으로 그면 자 동사 앞에다가 doesn't 넣어주고 이게 끝이 아니죠 뒤에 있는 뒤에 붙은 s 떼줘야 되는 것까지 해지는 다시 헤브로 뭐 도윤이 뭐? 그러면 거기 있는 es나 v es나 i es 다 원래 모습대로 바꿔줘야 돼 fly가 fly z가 될 거잖아 y가 i로 바뀌고 es가 될 거잖아 그러면 이거 원래 모양으로 바꿔줘 그러니까 이렇게 fly z가 돼 있으면은 fly로 바꿔줘야 돼 원래 모양으로 이거는 아직 안 시킬 거라서 야 you도 풀어야 되잖아 you도 맞지 그 다음에 she는 does not you는 do not frank does not he does not we do not boys do not father does not 두 명이니까요 예수 뒤에 봐봐 s 붙은 애 하나도 없잖아 그죠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이것도 불러봐라 our dogs don't kelly doesn't don't don't doesn't doesn't 그럼 이번에는 유도가 가야겠구만 근데 이거를 유도 유도 유도를 좋아하진 않지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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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한테는 잡히면 끝인 거 알아? 유도 선수랑 싸울 때는 절대 잡히면 안 돼 잡히면 바로 맺히잖아 유도 선수는 이거 잡아서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i나 c나 v나 하면 그거 바로 뒤에 제가 쳐줬잖아 엄청난 실용적인 글쎄 당연하지 재밌죠 그거 아주 누구한테 내릴 거야 글쎄 그렇죠 아 일요일에 비오네 핵박치네 또 도요일에 비오 아 도요일에 모르겠어 토요일에 안 오고 일요일에 날나와 감자 맛있겠다 아 도유도 빨리 해라 선생님! 내가 먼저 불렀어! 1번에 도넛! 뭐 하는 거야? 너 3번인데? 3번, 5번인데? 1번. 도현이 똑박치게 하네. 선생님! 2번에 돈트. 2번이 어딨는데? 그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3번 보면 1번, 2번 넣기 적혀있다. 거기 들어가 밀치해서 말하고. 그러니까 네가 4번이잖아. 네. 근데 1번에 돈트라는 게 뭔 말인데? 아, 저기 1, 2, 3, 4, 돈트 있잖아. 여기에 돈트 넣으라고? 아니요. 그러면! 어제 못 친다고. 오, 예쓰. 와, 그렇죠. 2번에 돈트다. 2번에 돈트다. 1번에 돈트. 3번에 돈트. 아니,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이번엔. 그리고 더즌트인데요. 마이프렌드 시히이시니까 더즌트인데요. 지금 이름 쓸 때야? 아니요. 킹 봤는데? 도연이 5번 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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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이 국민uccy. 도연이 6번 골이다. 도연이 6번 골이다. 그런데 약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아빠씨 먹어요. 안 먹었어. 아빠씨 먹어요. 먹어. 먹어요. 그러면 누가 나 물 떠줄 사람. 아니요. 넌 문제 풀어야지. 찬물 가득. 찬물 가득. 이거 다 먹었다가 이가 시려워. 돌아가시겠는데. 가득. 누가 단어를 안 쳐오지. 황세정. 강훈이는 오자마자 단어를 쳤는데. 누가 단어를 안 치고 있지. 황세정. 어떡하지. 오픈죄쨍 식자도 다시 한입. 응. 약간 곱게. 아, 채소가 와야 되는 구나. 알겠고. 밥 채웠어요. 신분을 마셨으니 선 찬 하나 될게요. 우와. 이제 7개네요. 오이스 피키 오이스 피키 아 이거 많이 가야지 오이스 피키 오이스 피키 오이스 피키 근데 왜 이거 더즌트라 되어 있는데 자꾸 더즌하시라고 읽는거야 킹밖에? 언니가 더즌하시라고 하려고 더즌하구나 쟨 더즌트 줄임말인데 그건? 응 언니가 더즌하시라고 하려고 여하튼 도까지 하고 지 유도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유도지 해도 돼요? 다 번이네요 해도 돼요? 도도지? 돈트 다 번이네 저기요 여하튼 다 번이네요 다 번이네 아씨 어디까지 읽어드릴까 봐 더스릌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유차 뭐하고? 더스릌 아 응! 해도 돼 저거 6번 9번 같이할때 아 이거는 더 6번 더 주고요 9번 할거에요 도윤이 어 두나 아 낫 두네 맞지 그 다음에 도윤이 하나 남았네 낫 두네 날도 날도 좋아해? 스물 좋아하지마 그거 진짜 듣기 싫어 선지 형은 왜 이거 영어하고 계단에서 손이 계속 쓰여 아니 그거 왜 이렇게 어디 아픈 애 같잖아 나 예전에 들어왔는데 아니 옛날에 길에 그러고 다리는 좀 이상한 아저씨 있었거든 아 아저씨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다 피해서 가잖아 왜 사람들이 자꾸 피하는 짓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해봐 너네 어른 아저씨가 그러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봐 혼자서 그러면 어? 옆에 가면 안 되겠다 안 그렇겠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유도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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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 라이크 그자 라이크만 얘들아 돈 라이크 써주자 다 쓰지 말고 왜냐 난 금요일이니까 팔이 아파 강훈아 강훈아 선생님 다섯 대 때리기 전에 일로 와봐 이거 볼링 빼고 다 맞아 해봐 잠깐만요 아 할래요 마이 아니 헤즈만 고치면 되잖아 어 마이 다음에 더즌하시라고 했어 너 땡 둘이 말 쓰래 헤즈가 아니고 더즌트 헤브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마이 다음에 엉클 앞에 왜 더즌하시라는 거야 헤브에요 응 선생님 해야 돼요 응 조시앤드 톰 조시앤드 조시앤드 곰트 되나 곰트 유찬아 실망이다 곰트라뇨 일단 이게 동사잖아 그지 동사 앞에 더즌트 넣고 동사는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면 되자 제가 그럴 줄 알았나 거짓말하지마 유도지유 도유도지네 도유도지 도유도지 기다리세요 이름 적어야 되니까 도유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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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루 적어요 모 같잖아요 모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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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늘은 몇 개 잤구만 미 프레셔 내가 먼저 할게 저희가 에린 에린 너 어떻게 생겼어 프레셔 이렇게 생겼어 점프 선생님 에린이세요 에린 미 어 에린 눌렀다 ändert 도 bizarre 요인 돈트라고 추립마로 쓰라잖아 뭐라고 인덕 응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어. 두 번을 틀렸기 때문에 해도 돼요? 네 그래서 My friends don't 아 너 여기가 아니구나 My friends don't make a snowman 어 굿 두 글자야 구 구 썼다고 선생님한테 저 할래요 응 I 쟤 뭐라고 한 거야? My? I Oh shit I Oh shit My My 그거 도요나 I는 나는이잖아 아 맞다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어 My brother I brother 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남동생 하시면 안 되고요 My brother My brother 다음에 해봐 Does not 너 줄임만 이제부터 안하면 틀린다고 한다 Does not I I 오늘 급식으로 나온 땅 프레스가 뭐야 프레스 프레스 English 스터디 스터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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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터디 잉글리쉬 오우 됐어요 콘서트 다음 장면 언니 너무 가고 싶어 있나봐 어 맞아 프레스가 누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암정 어 여기도 프레스 어 프레스가 누르는 거야 응 야 도 틀렸지 와 물어보는 말이다 물어보는 말에도 설명 시간이 있겠다 자 주어랑 동사가 있어요 자 물어보는 말은 어떻게 하느냐 맨 앞에 S 도 맨 앞에 두 나 더즈를 넣어주면 돼 도윤아 S가 주어고 V가 동사야 도 도 은은 붙는 거 나는 봐봐 봐봐 도윤이는 할 때 그게 주어야 네 마이 브라더 이런게 주어 그다음에 동사가 뭐야 먹는다 오케이 도윤이는 먹는다 주어 동사 맨 앞에 두나 더즈 오고요 이거 원래 모습으로 바꿔주세요 원래 모습이니까 원 형 됐죠 네 선생님 제가 이것만 이래 의문문 못하면 나중에 커서 원형 탈모 생긴다 저 더즈 원형 탈모 뭔지 알지 니네 머리 이렇게 생겼는데 오 예쁘네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빵꾸 빵꾸 이렇게 원형 탈모 이만 이렇게만 머리가 빠져 선생님 그리고 나중에 할아버지 되면 머리통 이렇게 있는데 머리 여기만 있다 선생님 이거 징징이 코 같아요 아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틀리시면 모기 불러봐 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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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앞대가리에 붙이는 거예요 알았죠 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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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답이다 쉬나 힙 빠트리면 가만 안 둬요 선생님이 직접 원형 탈모 만들어드릴 거예요 자 불러보세요 이거 예스 유 도 와 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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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는 거에요 도윤아 유로 물어보면 아이로 대답하라 그랬지 언제지? 생각이 안나 봐봐 도윤아 잘 봐봐 잘 생각 안해봐 너 바보야? 나 바보 아니야 해야되지 이해됐어? 나 바보야? 나 바보야? 아니야 너 바보 아니야 라고 하자 미스터 미스터 히저 예스 히저스 예스 맞아요 뭐냐 왜 예 예 아 오케이 네 네 불러라 유도 아니 잠깐만 마지막에 도 틀렸지 아니야 누가 틀렸어 네 둘이요 아니 저 안 틀렸어요 선생님이 써줬잖아요 여튼 잉글리시 스터디라고 한 애가 틀렸지 제가요? 도 도유도 도지 아 맞아 투다 콘서트 했어 기억함 너무 고투다 도유도지 왜 이러지 미친구들 선생님 리브가 뭐예요? 리브? 네 살단 그 ial 유초린 어딜을 뜯어야 돼iya 금방 생각했네 도율 그런데 저 제 꺼에요 기도ücklich rescued 이 정도가죠 오늘 우리 월팬 니드가 뭐예요? 니드는 삐삐예요 살다요 니드요? 니드 물어본 거야? 네 필요하다 아니 이건 나와있잖아요 맨 처음 거만 좋지 살다 살다 니드 보고 싶겠어 안녕하세요 응 우리 진짜 도영이 오 그거는 가다잖아 유찬이도 두 개 중에 하나 뗀다 유찬이는 두 개 없는데요 귀 두 개잖아요 도영은 편지치한다고 해요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이 너 귀 뜯으면 선생님이 제일 예뻐 그냥 귀 뜯으면 이제 귀 없다가 되는 거지 유찬이 귀엽네 유찬이 귀엽네 유찬이 귀엽네 유찬이 귀엽네 맨날 맨날 귀엽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 유찬아 장점이 많아 귀여운 게 귀 없는 거죠 유찬이 귀엽네 유찬이 귀엽네 유찬이 다른 거 이제 엉덩이 든다 제가 빨리 해야해 테이크! 핵박치네 진짜 아니요 저렇게 물어보고 틀림 리부죠? 세상 다 물어보고 틀리네 해킹박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Do her baby take nap 땡! her baby는 너즈가 take nap 잠을 놔 잠을 놔 희생자가 생겼군 너즈는 그냥 사망했어요 누가 사망했어? 야 태경아 일곱 갠디 다 틀리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저 도연 I need to 땡 Does your sister 도연아 왜 you를 보는 거야? 시스터를 봐야지 Does your sister 하니 하다 두 어 도연이 4번 골 처음에 아까 샀는데 도굴 빼가자 도굴 빼가자 응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근데 다 틀리면 어떻게 돼? 제 예상이 맞을까? 다 틀리면은 빨리 한 대 두고 오 굿 똑같이 그러면 도유지 하면 되네 도유지 도유지 똑같은 응 유도유 유도유 도유지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잠깐만 도유지 하면 다시 유도지로 돌아가야지 도우스 해도 돼요? 해도 돼요? 도우도든 선생님! 저 할래요? 원상세로 돌아가요 이건 좀 친해요 그럼 얘네 같이 해보실다 유도응이니까 도우 도우면 고칠 필요가 없겠지 도유니아 6번은요 도 도 다 맞아요 피니시 이 에스베라 두두두두두 사회자 두두두두 모델로 똑같다고 야 유도지 해라 유도지유 선생님 차라리 잡은데요? jut가지마하지마 유도지유 저 왜 저거 나와요? 선생님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저 올라가서 이 사킬 시간은? 선생님 할께요 아니요 8 그거 7권 다 할 때까지만 더 없을 거에요 아 히 더 없을 거에요 아 히 더 없을 거에요 아 더 히 더 해드된 거에요? 나 50대씩 올라가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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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needs a cell phone 언니 여기 앉으면 안돼? 언니 여기 앉으면 안돼? 언니 여기 앉으면 안돼? 선생님 어디서 보고 하는데요? 내가 두 잔 넣어야 되는거에요 나한테 한대 선생님 자주 하세요 응 두 잔 넣어야 돼 물어보는 말이에요 근데 안입고 왔는데? 두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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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잠깐만요 선생님 선생님 입 글랜 얼 얼 아니면 두어 얼 아니면 두어 귀찮아 2번 다 안했잖아 글랜 공안 더욱 비 랩 워크 아 비에는 갔죠 글랜 나와요 두 카우 두 카우 글랜 질문 왜 빠뜨려 오 Kurt 결론 유 유 우릉 2 얼인지 모르겠는데 네 pozi 일반 동사인데요 얼 을 생각하신다는 건 말이 안되죠 유찬아 얼 뭔가가 얼이 있을 때 순서 바꾸는 애가 얼을 쓰는 거지 여기는 얼이 없는데 왜 네 맘대로 얼을 집어넣어요? 맨 앞 대가리에 두 넣는 거라 그랬잖아. 두 더즈 넣는 거라 그랬잖아. 하고 동사 똑바로.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요. 틀리셨어요, 도유 씨께서. 쏘리. 도유 도지 한 번 하고 마치자. 선생님! 선생님! 거기 주소가 뭐라고 하냐고. 주소요? 에드레스. 어.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저녁이 뒤서리죠. 아 예쓰. 해야 되죠. 예쓰. 근데 주소가 뭐라고 하냐? 에드레스. 아 이거. 에어컬리 씨 얘기했다. 도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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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즈 유얼 대에드 으이씨 으이씨 요리한다 저녁을 내가 먹는다 똥으리라고 몇 번 말해? 으이씨 도현이라고 말 안했어 으이씨 아 숨소문 맞췄 고객님 그거 시간표정 언제부터 해요 미정 대출 그럼 1번 할게요 1번 할게요 몇시까지 수업할건데 도현아 선차 안쓸까? 아니요 지금 쓰고 있어 선생님이 잡지가 매글 아 매거진쓰 맞아요 매거진쓰 저즈 오 드디어 맞출 가능성이 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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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디 네 매거진쓰 맞아요 맞췄어 수고해요 수고해요 유차니 어차피 다음 순서 유차니부터니까 월요일에 수고해요 수고하실게요 수고해요 수고하실게요